2월 첫 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배당 예배에서 드려지는 예배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참고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행적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17장에 관련된 말씀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 전도다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 전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 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으로 드린 온라인 예배가 47주 만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각자의 삶의 터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굳건히 서서 잘 이겨내신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각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그 주인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려움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중부하면서 또한 무엇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수칙들을 잘 지켜서 백신으로 지금 온 사회가 완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기까지 건강하게 우리의 사회와 가정을 교회를 잘 지켜나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되묻고 우리가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이끌어주는 리더, 목사가 없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부른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스스로 그 삶의 터에서 예배자가 되고 또 교회가 되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사실 이런 질문을 근거로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됐었죠 지금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3월부터 비록 물리적인 협박과 박해가 아니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당이 있어도 모이지 못하고 목사와 리더가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겪으면서 바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서해되는 이유에 대한 그 현실을 경험하게 됐는데 또 다시 언제라도 어떤 이유로든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예배자로 서서 그래서 참된 교회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이 있겠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또 다른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예배당에서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굳건히 서가는 단지 예배당 건물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로 우리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사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의 역사를 어디까지 살폈었냐면 이스라엘 분열 왕국 시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망해가기 직전까지 우리가 살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죠 스루파벨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에스라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애를 쓰고 수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같이하네 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결국 그게 바르게 흘러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이제 400년의 침묵기간이 이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그 400년의 침묵기간을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새 언약의 성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후에 또 이 땅의 사역을 40일 동안 이루시고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의 임재로 이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기까지 역사가 지금 우리가 이 팬데믹 이전부터 따지면 거의 600, 700년의 그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새 언약을 그렇게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직접적으로 주도하셔서 이 땅에 직접 심어가시는 그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우리가 좀 살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처음에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변화되면서 온 열방을 향한 이런 그 일꾼으로 서게 되죠 전도에 앞장서게 되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그가 선교를 다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례와 같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예루살렘 공예가 또 벌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2차 전도 여정에 대해서 이제 살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처음부터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요안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은 팀이 나뉘어져서 바나바는 마가요안과 이제 키프로스 섬 쪽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과 함께 육지 통로를 이제 통해서 첫 번째 전도 지역이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이제 방문하면서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런 일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바울 일행은 이어서 이제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나 또는 그것이 막히니까 북쪽의 비두니아 폰투시 지역으로 이제 전도의 여정을 잡으려고 했지만 두 번 다 이제 성령께서 당신의 다른 뜻을 이제 알려주심으로 해서 바울 일행은 이제 계속 열려있는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게 돼서 결국에는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이제 드로아까지 이제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됐죠 마케도니아 지경을 향한 그런 부름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곳은 이제 배로 떠나서 사모트라케라는 곳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네오폴리스를 거쳐서 이제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처음 전도를 하다가 자주옥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이 전부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교회가 되는 그런 여정까지 우리가 지금 살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의 이 루디아 집을 거점으로 전도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것이 서방 지역에 최초로 생긴 어떤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 형태는 어떤 겁니까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사육하고 있는 셀모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자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빌립보 지역에는 보니까 일단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바울과 그 일행이 아마 회당으로 갔을 때인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회당이 없었고요 보통 회당은 유대인 남성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회당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만큼 사람이 있었는데 못 세운 건지 아니면 그만큼 이제 유대인들이 없었던 것인지 어쨌든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유대 여자들과 개종한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어떤 모임을 갖는 기도 모임을 가진 그런 기도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매일 기도를 하러 바울 일행이 갔었는데 갈 때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면서 자기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주던 여종 하나가 계속 쫓아오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의 길을 선포로 왔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자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꾸짖고 내쫓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귀신에 사로잡힌 여종이 사실 고쳐줘야 되는 이 여종인데 여종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던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관원들에게까지 고발을 해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바울과 신라가 그 지역 치안관들 관원들에게 잡혀서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게 지금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참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고통을 풀어주고 복된 삶을 살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게 바른 일을 한 곳으로 인해서 세상이 핍박하고 지금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 자신들의 욕심을 건드리면 이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누구라도 가차없이 이제 없애버리려 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복음은 그런 세상의 삶과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든 자 귀신의 눌린 자들을 자유케하고 치유케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이용하던 사람들과는 부딪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이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녹록치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되고 부정한 것들을 고치는 일이 복음의 일인데 그 거짓과 부정한 것을 근거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이 세상이 볼 때는 자기들 손해고 기득권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적대적이 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세상이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사람을 도와주고도 오히려 매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도 종종 있었지만 또 생각해보면 빌리포에서 루디아 같은 여인도 만났고 또 그 전에 누가, 그 전에 디모데 같은 좋은 동력자들도 만날 수 있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사실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상대를 헐뜯고 은근히 공격하고 협박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박해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저들에게 영생의 길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얘기를 전하는 거고 또 저들이 아파하고 병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복음이 주는 메시지는 환영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바르게 전달됨으로 인해서 결과가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에 방해가 되면 싫어하는 거죠 귀찮아하고 심하면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리고 지금처럼 뭔가 자기들의 어떤 욕심, 자기들의 이익의 문제가 생기면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곳곳에서 지금 해를 당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종교의 굴레 안에서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챙기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의 역량력 안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곳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게 되니까 그런 걸 보게 되니까 이제 이 바울이 랭을 계속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협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저들이 싫어할까? 그건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전하십시오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두려움 없이 이런 사실을 잘 보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빛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지금 어떤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에서 지금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얼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그래서 비록 매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떤 거예요? 사람을 억압하고 얽매이게 하거나 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건 뭐냐라고 묻는다면 감옥의 창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확실한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으나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신라가 갇혀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서 무기와 창을 들고 지켜보고 있지만 저들의 삶에 지쳐 있고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자마자 그냥 자결하려는 그런 사람이 갇힌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한 자는 갇힌 자가 아니라 밖에 있는 자냐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는 자냐 밖에 있는 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고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제약받고 공격받고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도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2등이 되고 3등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볼 때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거나 분노해할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짓과 편법으로 1등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자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고하고도 정직한 2등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천국백성의 삶이고 크게 기쁨으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렇게 어두운 방법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어두운 방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어둠 속에 우리를 뭘로 보내신 겁니까 우리를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고 거짓과 편법이 난무하는 세상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부른받은 이유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계속해서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직접 도우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위기는 믿음을 통해서 참 좋은 기회 오히려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는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 무기를 들고 자기를 억압했던 이 간수와 그리고 그의 온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믿음의 백성, 교회가 되게 하는 그래서 이 빌리포의 처음 서방교회의 성도로 그들을 또 부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옥을 지키는 간수가 구원되는 기회가 된 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문이 터지고 지금 수갑이 다 풀렸는데도 이 바울과 신라가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를 탈출할 기회다라고 도망치고 그런 빠른 지름길을 찾은 게 아니라 지금 다 옥이 터지고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수가 그래서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는 그 간수를 그래서 구할 수 있었던 거고 더 나아가서는 그 가족을 구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쉬운 길이 열린다고 해도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묵묵히 그 어려움 속에 열려있지만 그 감옥 속에 있을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이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따라 순정하며 살아가는 길에서 생기는 이 위기라는 거는 망하고 무너지는 그런 위험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의 불모지 빌립보에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거죠 그 위기 속에서도 쉬운 길을 찾지 않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이 바울 일행을 억압하고 감시해야 되는 이 간수가 오히려 바울의 상처를 씻어주고 매맞은 그 상처를 씻어주고 섬겨주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어떤 대가를 우리가 요구받아도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어두움이 빛을 보고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의 신고로 이제 무조건 잡혀가서 이제 많이 막고 오게 갇힌 거였는데 이제 한밤에 그 감옥터가 흔들릴만한 지진이 나고 이제 옥문이 막 터지고 열리는 일들이 막 생겼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다음, 그 옥에 있던 사람들만 알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그를 잡아갔던 치안관들 그 관원들이 이제 그를 석방하라고 이제 소식을 보냅니다 사실상 바울이 행한 일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법으로 뭐 온전한 명목을 가지고 처리할 그럴 문제가 아니었죠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했고 고쳤고 자유하게 했다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아무리 원시적인 법이라고 해도 이건 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내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항변을 하죠 내가 로마의 시민인데 너희가 지금 아무런 재판도 없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지금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뭐 그냥 가라 그렇게 하면 끝이냐 그러면서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에게 너가 이리 와서 직접 사과하고 나를 석방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연유로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태어나면서 부터 이제 로마의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리포 지역도 보면 이게 원래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로마 땅이 아닙니다 그리스 지역이지만 로마의 그 첫 번째 황제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아우구스트스가 줄리어스 그 시저 아버지 양아버지였던 줄리어스 시저를 암살을 하고 주동했던 그 사람들 브루투스, 카시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 브루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지역의 총독으로 또 이 카시우스 같은 사람은 시리아 그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싸웠던 데가 이 빌리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아우구스트스가 이곳을 로마의 즉할 식민 도시로 명하죠 그리고 이제 퇴역하는 군인들을 그 빌리포 지역에 땅을 주고 거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아닌 그리스 지역의 빌리포였지만 마치 로마와 같이 로마 시민으로서 로마의 법을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이 뭐 중요하냐 중요하죠 로마의 시민은 로마가 아닌 타 지역에 지금처럼 이렇게 거하다가 잘못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사형을 당하거나 맞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함부로 보낼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각 자기가 살아가는 그 나라 지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곤란한 문제가 생길 경우는 지방당국 자기가 사는 그 땅이 아니라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그 로마 시민으로서의 혜택을 늘릴 수 있었죠 그래서 뭐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가 살피지만 바울이 유대인들이 결국 붙잡혀 가지고 공경에 처하게 될 때 결국에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기가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서 그래서 마지막 그 이 바울의 4차 전도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지금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아주 곤란한 일들을 겪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그 시대의 법률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빌리포 지역 치환관들 이 관원들이 정상적으로 지금 재판도 열지 않은 채 로마의 시민이었던 바울을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가두어버린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제 완전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이거는 뭐 로마 시민을 그렇게 건드리면 오히려 자기들이 거꾸로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치환관들은 아마도 그 지역에서 장사꾼들로부터 분명 뇌물을 받아 먹고 살면서 그런 장사꾼들의 이런 뒤를 봐주고 그러고 있었으니까 사건의 상황을 어떤 상황이냐 바르게 파악도 안 하고 자기가 늘 돈 받아 먹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냥 권력의 힘으로 무조건 잡아다 때리고 그냥 옥에 가두어 죽이겠다고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이 이게 완전히 잘못 꼬였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요구대로 바울이 갇힌 감옥으로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 성을 좀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을 나와서 동역자였던 누디아의 집으로 가서 함께 염려하던 성도들 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을 이 빌리포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성도가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할 때 뭐 늘 우리가 협박당하고 위협당하고 위협당하고 피하고 숨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욕심으로 그냥 가득 차서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죽이겠다고 덤비면 피해야 되죠 북한 같은 데에서는 막 피하고 숨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이 자격과 법을 따라 이제 민주주의 사회 같은 데는 우리가 충분히 타당한 것들을 우리의 그런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앞뒤 없이 그냥 무조건 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른 지혜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규칙에 따라 타당하고 바른 것들을 온전하게 주장하고 그리고 이 사회가 거짓된 것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이 법치 사회를 만드는 그런 일에도 우리가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는 이런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이 세상 속에서는 좀 뱀같이 지혜로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17장 바울 일행이 빌리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17장 1절을 보면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여기는 분명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빌리뽀를 떠나서 결국 데살로니카로 가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카라는 것도 여기는 마케도니아의 제2의 수도라고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2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가 온 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지금 보니까 불과 3주 동안 그가 회당에서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그것을 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일은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그 성취가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매하마 이루어졌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풀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새 언약인 교회로 자꾸 사람이 모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빨리 전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살펴가겠지만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부터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BC 721년부터 부강국이 아스루에 망하면서 이스라엘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때 10개나 되는 지파가 다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도 BC 586년에 결국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흩어지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사실상 거의 민족이 와해 직전이라고 봐도 됩니다 몇만 명이 안 되는 인원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그냥 계속 주변 나라 흩어진 곳곳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미 페르시아 통치 시절에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부 페르시아 통치하는 나라 안에서 몰살되던 사건이 있었죠 그 에스더와 모르르기 사건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흩어지고 쫓겨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만약에 정착을 하고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땅이 필요하죠 농사를 지내니까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땅과 같은 정착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죠 그래서 저들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땅이 필요한 농촌보다는 도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됐고 그리고 언제든 만약에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또 금방 빨리 그냥 도망칠 그럴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무슨 재산을 가지려고 하면 뭐 토지나 땅 건물 이런 것들을 가질 수는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 은, 보석, 현금과 같이 빨리 들고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그들의 삶을 위한 재산들을 모아야 됐죠 그렇게 현금이나 다를 법 없는 금과 같은 이런 것들을 모으다 보니까 당장 현금이 필요한, 현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고의자로 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리대금업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금융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들과 더불어서 이제 무역업을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도시들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았어야 됐고 그리고 자금도 아무리 빨리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 못할 수 있으니까 분산시킬 필요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지역을 가도 저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무역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어떤 도시가 신설된다고 하면 그 도시의 구성원들로 사람들을 모을 때 제일 처음 차출되거나 선발되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이었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어야 금융이 돈이 좀 왔다 갔다 하고 또 무역이 원활하게 장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도시의 어떤 삶의 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꼭 필요한 존재이기도 하면서 항상 고의자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항상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무시할 수 없으면서도 무시하는 그런 존재였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핍박과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살아가는 곳곳에 자기들끼리 뭉치고 도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하는 곳마다 다 반드시 회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마치 이민을 오는 사람들이 교회당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과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한 가족의 가장 한 열 명이 모이면 만들 수 있는 어느 곳에나 세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장소를 기도처로 쓰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성경으로 읽고 탈모들을 배우고 삶의 정보들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보통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많이 불렀죠 그들이 이제 언제 박해당하고 쫓겨날지 모르는 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고리대금업과 같은 일들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뭉쳐 살았지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삶이 뭘 중심으로 살았냐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주의라고 할 만큼 좀 과하게 어쨌든 믿기도 했지만 붙들게 그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어찌됐든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결과 도덕적으로 볼 때 좀 경건하고 또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항상 좀 규모 있게 살고 좀 반듯하게 살고 그리고 성적으로도 이렇게 물란하지 않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를 취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방인 세상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좀 쫀쫀해 보였긴 했어도 그래도 아주 성실한 사람들로 인식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과하게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문제가 됐지만 사실상 이 역사 속에 유일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율법, 성경 말씀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간 거 이거는 그것 때문에 이들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핏박을 받다면서도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원약 성취에 대해서 이 바울 같은 사람이 가서 말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빨리 알아듣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삶 좀 과하더라도 그 삶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남자들을 소위 교회 오빠다 그러면서 뭔가 착한 것 같은데 남자적인 어떤 마초적인 매력도 없고 세상에서는 뭔가 뒤처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저들이 볼 때 세상이 볼 때 세상에 같이하는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뭔가 어디 연애를 하든 뭘 하든 뭔가 절제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바른 삶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주는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 오빠, 나쁜 남자 이걸 구분하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 비교를 잘 들어보면 그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까지도 우습게 여기고 감정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마치 남자 같고 마초고 나쁜 남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오빠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교회 오빠냐 나쁜 남자를 구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세상에서 교회 오빠라는 평가를 받을 때 자신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흉내내는 나쁜 남자식 삶을 흉내내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런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또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여자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좀 세상이 볼 때 지금 유대인들처럼 쫀쫀하다 어쩐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이 말씀의 가치를 붙든 인생이 뭐예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매력적인 나쁜 남자로 살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마시고 교회 오빠라는 소리를 좀 듣는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삶의 중심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으로 좀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그런 매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형성하며 살았던 유태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을 따라 경건하고 또 다른 여자 넘보지 않고 아주 가정적으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돈이 생기면 자기 욕심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려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윤택했고 유능했던 겁니다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삶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조상들의 기록들 이른바 탈무드 같은 이런 거잖아요 이런 기록물을 가지고 계속 자신들이 지금 남의 땅에서 이렇게 떠돌이 이민자와 같은 약자로 살아가면서 생존을 위한 처세술들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흩어져 살았지만 결코 어디를 가든지 무시당하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율법이 명하는 경건한 생활 가정중심적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욕심과 욕종대로 살아가는 이 로마의 문화 그 삶 속에 함께 섞여 살아오던 그런 문화에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면서도 바른 생각이 있는 귀족들이나 좀 정신이 똑바로 박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문화가 정말 이렇게 퇴폐문화이지만 이걸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 부인들 같은 경우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유대교를 전향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회당 예배에 그렇게 해서 참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진 역사를 율법을 통해 언약을 통해 배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먼저 이 유대인들이 있는 해당을 찾아간 거고 거기 가면 일단 같은 민족으로서 동질감이 있으니까 대화가 통하고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반가운 존재들이었죠 그리고 지금 고국에서부터 이영만리 떨어져서 지금 이 낙은해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국에서 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바울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더 좋아했을 수도 있죠 또한 그 나라 잃은 서름에 지금 이방 나라에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살아가면서 그들이 회당해보였을 때 뭘 했습니까 이 구약 성경의 약속들을 읽고 메시아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의 소식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꿈에도 사모하던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왔었다 그리고 그 행하신 일들을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그렇게 풀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바울과 신라를 따르며 마음을 열게 된 겁니다 더불어서 유대교로 돌아온 사회적으로 유력한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도 온전하게 보금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사도행전 2장에서 첫 성령의 임재사건데 세계 15개 국으로부터 왔던 사람들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다른 나라 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각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말로 보금을 전하는 소식을 직접 듣고 그리고 지금 다 각자 삶으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뭐 자세한 내막을 잘 몰랐지만 그랬는데 이제 사도바울이 와서 그러한 일들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성경을 토대로 쫙 풀어서 설명을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확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 결과고 열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보금을 받아서 변화되고 새 언약의 공동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점점 세워지고 뿌리가 깊어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가는 곳마다 자신의 말재주 그리고 성경 한 구절 읽어준 다음에 자기가 겪은 간증의 얘기 이런저런 얘기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킬 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은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과 역사를 일일이 풀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해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미 성령이 만든 텃밭에 그 준비된 이 말씀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공동체인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보금을 전할 때 보금을 단순간에 누군가가 받아들일 거다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기 상황이나 지금 그 자기 상황이 최악의 경우고 여러 가지로 좀 갈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 보금이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때 보금이 들어가도 이게 바르고 온전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을 붙들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는 거 자기가 알게 된 거 경험한 것만 알게 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기회가 터닝포인트의 기회니까 그래서 교회에 꾸준히 나오고 예배에 나오면서 그래서 말씀을 점점 배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아 내가 이렇게 부른받았구나 이렇게 확실해지면 이제 믿음이 단단히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보면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원틀을 채웠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할 때 줬던 분이다라고 기억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보금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뭐야 왜 이런 하나님이야 이제 이런 충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이 보금이 전파될 때 변질돼서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지금 얼마나 내가 살아왔던 세상의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가 이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어쩔 수 없이 저항과 환란에 부딪힐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또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게 돼야 되는 거죠 또한 성도의 삶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냥 나 혼자 그냥 복받고 잘 되고 헌금 내고 축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교회 안에 속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예수, 교수로 말미야마 또 우리를 뒤따라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이 생명들을 또 바르게 세우고 바르게 키워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책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성도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다라는 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흔들리게 되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는 있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변질된 미신적 신앙으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기도 빡세게 하고 가면 그 사람이 한순간에 변화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전하고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살아감으로 내 삶 속에서 예수, 교수 향기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입을 벌려서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 복음의 시작과 끝을 가감없이 그렇게 전하고 외치는 그런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기경해 가다 보면 분명히 복음이 온전히 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렇게 동일한 복음의 씨앗을 우리를 통해 누구에게나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씨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이 될 수도 있고 옥토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따라 지금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그건 그냥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경을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의 영혼을 소중히 여겨서 사랑하고 관심 갖고 배려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삶을 통해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이 세상 흉내내지 않고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복음 전구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다른 그 무엇보다 강력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가 무슨 말을 잘하고 잘 전달한 어떤 재주를 부려서 사람을 이끌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가장 강력한 복음 전주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싸움에 휘말리기도 하고 많은 실수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과 같은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그저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주는 가치를 따라 서로 좀 더 바르게 알고 세워져가는 그런 건설적인 싸움이 되게 하는 거 그런 게 우리가 할 바라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의 실수, 삶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반복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 성장해 가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삶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 그게 성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선교와 전도의 대상을 여러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가장 가까운 것 내 삶의 현장이 복음 전도의 현장이고 그곳에서 지금 나는 이미 이 빛을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어두운 세상을 흉내내면 결국 세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어둠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보내받은 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강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과 축복, 영생과 치유를 전하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욕심이 건드려지고 이익의 손해가 생기고 기득권을 빼앗기고 그래서 이제 시기와 질투가 생기면 이제 목숨 걸고 죽고자 덤비는 그런 협박을 하게 되죠 사실 교회 안에서 잘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자체 시기와 질투의 함정에 빠지면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고 지옥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내 삶이 정말 칭찬받는 삶인가 내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사랑받는 삶인가 우리가 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정말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전도 행적을 볼 때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이 복음이 빠르고 넓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이 텃밭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오랫동안 그 일들을 이루어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오순달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미 그 경험한 사람들로 하여금 곳곳에 복음이 뿌려질 그 밭을 일구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아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이제 곧 추수하여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십시다 우리가 셀로 모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고 새롭게 또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축복과 치유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정말 담대하고 두려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가 성경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때 그럴 때 교회에 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교회에 오기 원하고 교회에 함께하고자 사람들이 우리를 붙들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삶이 성경이 되고 삶이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 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회귀하시고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믿을만한 삶, 사랑받는 삶, 성경과 복음이 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가치를 따 살아내는 진정한 전도인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잠시 목사님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온 세상 누구라도 정말 듣고 싶어하는 그런 귀한 정말 복음 복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는데 하나님 이 복음을 말로만 전하려고 했던 것을 회귀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복음을 아는 자로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이 칭찬받는 삶, 믿을만한 삶, 사랑받는 삶 하나님 성경과 복음이 되는 삶 내 삶을 볼 때 성경이 보이고 내 삶을 볼 때 하나님 복음이 보이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선 어느 곳에서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현장에서 그런 말씀의 가치를 따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심장이 담긴 그런 성경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진정한 전도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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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